아 이거 오늘 밤까지 샘플링 내야 되는데? 언제 나아지? 얘들아! 아직도 금이네? 그거 있잖아 그거! 공유나방! 어? 이거 노래 좋은데? 이런 노래 어디서 다운받지? 근데 저작권에 걸리는 거 아닌가? 저작권 걱정 없이 이런 좋은 노래 다운받을 수 있는 곳? 어디있지? 뭐 되긴요 끈없이 신화나는 열린 공감 더 쉽고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감 공유 마당이죠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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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